안녕하세요!! 오늘은 한국에서 가르기 한국에서 계속 이 정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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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엄청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꿀맛. 이거는 해산물이고 하나에 글래스 누들이라고 얇은 면 들었는데 이거는 또 같이 먹으면 꿀맛.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다. 오늘 옷이 갈 때까지 가버렸는데. 매워. 사실은 이런 거 조금 뿌려 먹어야 되거든. 피시 소스. 여기다 좀 뿌리게 이렇게. 여기다 좀 뿌리고. 이거 얼마야? 이렇게 다 해서 16,000원. 아 진짜? 엄청 싸네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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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냄새 진짜 좋다. 이거 약간 이 나라 국밥인데 이것도 먹을만해서 먹어봐. 많이 맡아. 문양이 저같이. 응. 음. 맛있다.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거든. 응. 그래서 방콕 중심으로 봤을 때 중심에서 동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오늘 갈 숙소가. 응. 여기 와다룬. 새벽사원. 숙소를 잡았거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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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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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 튀김. 참깨로 튀김. 맛있다. 고수만 너무 많이 나는데? 거의 고시탕인데? 오빠 새우 봐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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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상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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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어. 응 어? 볼래? 이게 4,000원이란 말이지 이게 타이트 맛있어? 응 맛있는데 안 돼? 응 입맛은 안나? 응 입맛은 안나? 스칼렛 저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? 이거 하나 먹자 한 개 더 먹자 오빠 너무 예쁘다 오 그니까 나도 땡큐 내가 뭐하는 거야? 여기가 다 먹자 저거는 내게 저도 안 좋아해 이렇게 닭지게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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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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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 해봐 툭툭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귀여워 뭐 하지? 이건 너무 큰 것 같죠? 응 귀여워 귀여워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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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가는 중 신나는 중 정신이 되었고 이제는 흐름이 넘어갈 수 있도록 진짜 흐름이 넘어갔어요 클리어는 중 소리도 이렇게 시장의 피부가 안좋아 안그러니까 소리도 안좋아 안녕하세요 오이 고소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습니다 죄송해요 오이 방금 물을 주셨을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세 번째 건 타이밀크티 이게 타이밀크티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조금 쏟았어요 좀 죽어있어 같이 먹자고 큰 거 시키면 진짜 맛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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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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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맛없을 수 없는 조합 reptilian us 옆에 앞에서 앞에서 海인의 나라야 海인들 海인들 瑞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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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verse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반찬을 또 입을 거치고 와 형 목욕이 진짜 아름다 Россия 그래 소스에 찍어서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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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찌개 1개월 1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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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마카롱은 위에 건 밑에 건 사봤다. 와 이거 맛있겠다. 응. 김밥. 비비비비비비. 비싼만 하네 비실만 하네 비싸만 하네 비싸만 하네 비싸만 하네 아이스타이빙 티 원 원 원 원 동심인 거 같네 보니까 맞네 짠 음 음 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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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터 방황 오 마이터 좀 씻어먹을게요 소금 칼국을 잘 statt을려 양배추 고추 소금 고추 양배추 설탕 소금 고추 고추 간장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양파 대파 잘 익을때 잘 익을때 다진마늘 스프레벨 안으로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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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소금 소금 볶아주세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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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가루 구간장 닭다리 잘라주세요 양파 계란 FTFT 1mm 미끄덕 5mm 1mm 소금 쥬쥬 2mm 6mm 참기름을 추가합니다. 물가기 소금 구워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썰어가루 썰어가루 양념을 넣어서 썰어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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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닐라에 바나나가 으인다. 와 바닐라래. 바나나 진짜 귀엽다. 이거 내놔 좋아 맛있어? 와 이거 꼭 먹어봐야 된다 코로나 상으로 된 거 진짜 맛있다 ㅎㅎ 으응 ㅜ 모르는 소금 좋아 다 흘릴 거 같속 또 새끄란에 음악 국가루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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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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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까먹어 먹어야겠다. 계란 계란 못 까먹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연이 고거 먹는 간장 올려야겠다. 와아! 새우! 새우 새우! 고거 거기가 바꿨으면 안 돼. 땡큐! 너무 맛있어. 귀여워. 하나 더 먹겠습니다. 機械을 먹기. 마이니. 마이니. 요리를 먹기 시작합니다. 도착한 순간이 부풀지기 전. resurrection. 다음 시간에 Follow 정렬 정렬 자막 정렬 정렬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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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같다 그 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 몰래 망치 재수들의 식사 아시아 아시아 짠 음 맛있어 잘어? 응 수고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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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뭐 콜봐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